동대문구 소식과 주요 정책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콘텐츠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소통하는 동대문구 SNS 서포터즈를 무집합니다. 모집인원은 15명으로 평소 본인의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주민 또는 동대문구 소재 대학생, 사업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5일까지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 보상금을 지급하고 월별 우수 콘텐츠로 채택되면 원고료를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